흑자 헬스 레드필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흑자 헬스가 나대고 있습니다. 레드필을 옹호한다는 찐따들 몇 명을 무찌르고 나서 우쭐해졌나 봅니다. 레드필을 제대로 옹호할 줄 아는 진화심리학 전문가 이덕하가 몸소 출동해서 흑자 헬스에게 쓴맛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흑자 헬스가 상당히 겸손한 편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겸손을 제대로 가르쳐주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나대는 흑자 헬스를 비판한 적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이든 레드필이든 흑자 헬스가 이상한 소리를 해댄 다음에 이덕하나 다른 전문가의 교정을 받으면서 대중과 함께 공부한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학습법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용찬우처럼 똥꼬집을 부리거나 이야기 속 타조처럼 땅속에 대가리를 쳐받고 자신의 학문적 논리적 약점을 외면한다면 혹세 무민을 무기로 돈을 쳐버는 유명 유튜버들의 대열에 동참하는 꼴이 될 겁니다. 저는 흑자 헬스의 인간성과 메타인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으며 저의 가르침을 접한다면 용찬우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드필 코리아의 팬이 아닙니다. 용찬우와 짝짝꿍을 하기 전에도 레드필 코리아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진화 심리학과 페미니즘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존나 아는 척하는 것이 짜증나서 비판 영상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학문적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말빨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흑자 헬스 너한테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드필 이론 또는 레드필 처세술의 팬도 아닙니다. 어쨌든 레드필에서는 진화 심리학을 적극 옹호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레드필이 진화 심리학을 제대로 옹호하면서 페미니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드필은 나름대로 진화 심리학의 동맹군입니다. 이것이 진화 심리학 전문가인 제가 나서서 레드필을 옹호하려는 이유입니다. 레드필에서 성경으로 통하는 합리적 남자를 정독하면서 영상을 한 편씩 올릴 생각입니다. 레드필에서 떠들어대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돌인지 가려드리겠습니다. 레드필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흑자 헬스 따위에게 KO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레드필 지도자들이나 지지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철학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이덕하가 최대한 명료한 언어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레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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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